힐링아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혈압 질환은 소리 없는 악마라고 해서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합병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전세계의 사망률 12.8%가 이 고혈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 이염인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심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여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의 증상인데요. 가장 먼저 이 고혈압 증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혈압 증세와 고혈압 증상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뚜렷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과 수칙을 꾸준히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까지 가기 전에 식습관을 잘 관리하고 잠도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고혈압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게 다른 증상들보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있거나 다혈질이라면 고혈압 증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화를 더디게 하라. 이 고혈압은 스트레스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줄이셔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고혈압의 증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강조드릴 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혈압의 증상,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쉽게 충혈되며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혈압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저혈압 증상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 저혈압 증상에는 묵직한 피로와 무기력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야가 어두워지는 경우, 또 이렇게 되면 메스껍고 식욕도 없어지는 경우가 저혈압 증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까? 고혈압의 좋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혈압의 좋은 음식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현미나 과일 같은 것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오일 같이 건강한 기름들로 된 음식들이요. 자, 먼저 양파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시스테인 유도제가 천연 항당뇨 성분인데, 이 성분의 효능은 항산화, 혈압 강화, 혈관 수축 및 확장,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돕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필수로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양파에 들어있는 스코르디니는 알리신을 가열하면 분해 및 생성되는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을 분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양파와 또 마늘에도 많이 들어있죠? 이 알리신은 피로회복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항균 작용도 하고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양파 껍질에 색소 성분으로 들어있는 쾌르세틴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양파는 혈전을 방지해서, 그러니까 혈전 뭔지 아시죠? 피가 딱딱하게 굳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바로 오메가3 군 음식들이에요. 참치, 꽁치, 연어, 고등어, 들기름, 견과류들인데요. 이 오메가3는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심장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가장 흔한 오메가3의 지방산입니다. 신체에서 주로 에너지로 사용되고, 몸속에서 다른 오메가3인 DHA와 EPA로 전환되는 물질입니다. 또 도코사 헥사엔산, 이름이 어렵죠? 이게 DHA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는 두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에이코사 펜타엔산, 이게 EPA라는 거예요. DHA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PA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역시 하고, 뇌 기능 촉진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PA와 DHA는 세포 점막에서 몸의 기능을 관장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지만, 알파 리놀렌산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아주 적은 양만 EPA와 DHA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름인 오메가3는요,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린 참치, 꽁치, 연어, 고등어, 정어리, 또 크릴세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식물성 오메가3에는 들깨, 아마씨, 해조류, 올리브, 겨자씨, 참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오메가3는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건강보조식품도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투명한 기름으로 돼 있는 캡슐형으로 많이들 있잖아요. 이 오메가3는 이런 영양제로도 같이 섭취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음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자몽,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심장 건강에 좋은 식물성 화합물질이 풍부합니다. 아시죠? 저번에 우리 비타민C 영상도 하나 보셨죠? 감귤류 과일에는요, 비타민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A, 비타민B,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것들이 있는데 동맥 경화와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또 비타민E와 비타민B군 무기질 등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일에는 당분이 많지만 이 당분은 설탕당분이 아닌 천연 건강한 당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에 좋은 음식, 호박씨인데요. 이 늙은 호박을 사면 보통 씨를 긁어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지방의 질을 높이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혈압 조절에 중요한 마그네슘과 칼륨, 아르기닌, 필수 아미노산 역시 풍부하고 이 호박씨에 더 많은 영양이 들어있으니까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찾는다면 이제는 호박씨를 버리지 마세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아시죠? 마트에 가면 껍질이 같이 붙어있는 이 견과류가 바로 피스타치오인데요. 이 견과류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견과류 중에는 특히 피스타치오는 심장 보호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식품이지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심장병과 당뇨병 등을 외방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음은 근대예요. 근대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 중에 하나로 칼륨 필요량의 17%, 또 마그네슘은 무려 3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내에 칼륨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이 증가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고요. 마그네슘 역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좀 많은데요. 이 붉은색 뿌리채소 비트는 세포 손상 억제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고혈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특히 비트 속에 풍부한 무기질산염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전 생성을 막는 베타인과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혈액순환 개선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4주 동안 비트 주스를 먹게 한 결과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도 연구 결과 확인된 바가 있다고 하네요. 비트에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양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 때문에 실제로도 혈압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데 처방약과 함께 비트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압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리나 중성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피가 걸쭉해지고 그래서 혈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 내벽을 점점 좁아지게 해서 압력을 높일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 기름기, 이것들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베타인을 익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에는 이 베타인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런 콜레스테롤을 잘 분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비트에는 마그네슘을 포함해 철분과 인, 구리, 칼륨, 아연, 또 칼슘 등 미네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동맥이 받는 압력이 줄게끔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비트에는 항산화 성분이 토마토의 무려 8배나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항암과 항염, 항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진 음식들 말고도 정말 의외의 음식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